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쌍용차는 즉각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자동 해제된 겁니다. 계약 체결일인 지난 1월 10일 이후 78일 만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대금 납입 기한을 늦추기 위해 관계인 집회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쌍용차 측은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 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용차는 곧바로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전 입찰에서 에디슨 모터스만큼 적극적인 인수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쌍용차 측은 작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 현재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의 개발이 완료돼 오는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전기차 U-100을 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 잠식에 빠져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다음 달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 2021년도 감사 보고서 역시 의견 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매각까지 최소 수개월이 더 필요한 쌍용차가 당장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 기간 안에 회계법인의 재감사 의견서, 회생법원의 법정관리기간 연장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